핑크퐁 호기 호기의 병원놀이 놀다가 다쳤어요 친구들이 다쳤나봐 출동하자 응 구급차가 달려요 출동해 가사 아이 괜찮아 무슨 일이야 거기 말이야 저런 그래서 혹이 났구나 얼음으로 찜질을 해주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도와줄게 호기, 자 봐봐 괜찮아, 핑크퐁 잘하고 있어 자, 다 됐다 핑크퐁, 잘 참았어 고마워, 호기, 포레스트 호기, 빨리 제니한테 가봐야 할 것 같아 응 제니, 거기서 피가 나 호기 우와, 따비다 울지마 내가 상처가 싹 나는 연고를 발라줄게 응, 호기 자 고마워, 포레스트 제니, 따가워도 조금만 참아 이제 반창고를 붙여줄게 제니, 정말 잘 참았어 포키가 발을 다쳤나 봐 지금 바로 출동하자 출동? 포키, 괜찮아 이것 봐 포키, 많이 아프지? 우리가 치료해줄게 아무래도 뼈를 다친 것 같아 엑스레이로 확인해보자 자, 그럼 엑스레이를 찍어볼까? 찍습니다 하나, 둘, 셋 포키뼈에 금이 갔어 아하, 포키발을 붕대로 고정시켜주자 그럼 부러진 뼈가 다시 붓기 쉬울 거야 포키, 무서웠을 텐데 정말 잘 참았어 호기, 포레스트 정말 고마워 유튜브에서 호기를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십시오